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체크홀 타입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헤더의 체크박스를 통해 컬럼의 모든 셀들을 선택할 때 Disabled 혹은 With Only 셀들을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Disabled 혹은 With Only 셀들을 포함하려면 Include, 제외하려면 Exclude로 값을 설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체크홀 타입 속성의 기본 값은 Include입니다. 트리거 버튼입니다. 인덱스가 3인 행은 Disable 상태로, 그리고 인덱스가 8인 행은 Read Only 상태로 설정하는 코드입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여 두 행을 Disabled 상태, 그리고 Read Only 상태로 각각 설정합니다. 헤더를 클릭하면 부분 선택 기호를 표시합니다. 두 셀이 선택되지 않았고, 이 셀들의 상태를 포함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체크홀 타입 속성을 Exclude로 변경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트리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헤더를 클릭하면 전체 선택 기호를 표시합니다. 두 셀들이 선택되지 않았지만, 이 셀들의 상태는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웹스퀘어 킥가이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